쁙 잘 꺼라 아 이렇게 근데 방패 있으면 정말 죽게 잡는 애들이 꼭 있다니까 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깜짝 놀랐네 푸른 눈덩자의 오브 그만 좀 나와라 성직자의 원형 방패 헤헤헤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되게 좋은 건가 얘가 들고 있는 무기가 되게 좋은 건가요? 사람들을 쟤한테 엄청 덤벼네 아름다웠다 인간 조각쌍 인간 조각쌍 한번 까불어볼까 덤벼볼까 야 너 싸움 잘하냐 너너너너너너 실수 실수 어 뒤잡 안되네 잘가 뭐 주냐 뭐 주냐 푸른 기사의 도끼창 이게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덤벼겨 오 어 근데 간지 노광인데 233 기량이 조금 높다 근데 오 야 그래도 어? 노광인데 233이면은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도끼창 순수한 선을 믿는 자는 아기라고 오 오 오 나쁘지 않은걸 갑시다 집에 가서 솔 좀 쓰고 기량 20까지만 찍어볼까 하하하하 기량 20까지만 찍어보고 여기 다시 옵시다 아 생각해보니까 나 파라스외돌 있으니까 어 이쪽으로 한국 가야하나 아 확실히 좀 세지니까 게임이 할만해진다 지금 옆에 올리고 뚱 자 봅시다 푸른 기사의 도끼창 잠시만 어 잠시만 조금 빠르다 공속이 어? 나만 그렇게 느끼나요? 어 근데 스테미너 다는 거 봐 어휴 스테미너 엄청 많이 다네 잠시만요 그냥 다른 도끼창이랑 좀 비교 좀 해보자 양잡은 궁속이 같고 아 도끼창이 그냥 이러네 응? 그냥 쓰던 거 씁시다 아 용가도도 이거 괜찮을텐데 네 그냥 핸디엑스트랑 모션 같네 데미지가 근데 번개 같다니까 이게 아니다 쓰던 거 써 쓰던 거 왠지 다른 거 눈 돌리다가 왠지 다른 거 눈 돌리다가 아직 가진 것도 없는데 눈 이것저것 많이 돌렸다가 뭣도 안될라 뭣도 뭣도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그러니까 용 사냥 뭐지 투가 창이 그렇게 좋다던데 아 맞다 우리 그 까마귀 구해야죠 까마귀 까마귀 안구였어 생각해보니까 까마귀 구하러 갑시다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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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까마귀 까마귀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잘가 도망가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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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쇠가 잠겨 있다 조광석 아마 이쪽으로 가는게 맞을거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잘못나왔다 잘못나왔다 이쪽은 뭐 아니고 얘 잡으면 뭐 나왔던가 갑시다 아 아 아 아 이쪽으로 해서 저거 열쇠 여는 거 맞을 텐데 이거 열쇠 어딨죠? 열어 어? 님들? 저기요 슈아이더님 이게 어디서 응 저기요 님? 안 계신가? 큰일이네 커특불에서 오른쪽에 점퍼가는 뛰어내려서 커특불에서 오른쪽에 커특불에서 오른쪽에 커특불에서 오른쪽에 아 얘 석화 이거 풀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야 어금니 이럴세 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감사 고iman 어금니의 열쇠를 사용해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는 향나무 okay 쇠 등지까지 와주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니 등지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마 얼른 우거라 얘거랑 텅 빈 유적이었지? 아 잠시만요 여기 아닌가 텅 빈 유적이? 어 나 뭔가 잘못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 피 석가 젤도라 피 석가 젤도라 그 우리 거미 잡은데 가서 화끈야 화끈야 안 돼 일로와! 에엠 저 길 어떻게 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갔지 예전에 이거 욕하는 해골 던지면 쟤네 끌리나 이거 이거 욕하는 해골 던지면 쟤네 끌리나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흔쑤기 석화압변 어? 소울 날렸다 8천 소울이면 레벨업을 한 번 도왔는데 나중에 옵시다 뭐 우리가 용사냥 용사냥꾼 창이 그렇게 좋나 근데 그렇게 좋아요 용사냥꾼 창이 어? 굳이 음 데미지가 아니 데미지는 둘째치고 그냥 수에서 가장 좋은 무기가 뭐죠? 데미지랑 뭐 공소기랑 뭐 조작감이고 다 포함해서 피빛지말고 피빛지말고 피빛이에서 어? 어?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다 타고 내려가서 아마 파로스의 돌인지 향나무인지 있어야 하는 곳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태유가 맞다면 태유가 맞다면 정말 최첨단이잖아 깔끔 야 나와 혼돈의 칼이라고 생각 그렇게 좋아요 왜 여기에 에스트 조각이 거상의 태형 방패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항구를 꼭 가야던가 항구도 항구가 어디랑 이어져있지 이거 왜 안 열려 열린 데가 아닌가 열린 데가 아닌가 망가기 감옥 아 어 그러면 나 항구를 굳이 갈 필요가 없네 어 잠시만 여기가 원래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나 있었나 맞아 근데 내가 항구를 가려는 이유가 그거였어 그그그 뭐였더라 공라이프 파는 NPC NPC 저거 만나려고 한 번 만나면 저기에 뭐지 파로스 저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갑시다 뚱 그러니까 횃불 파는 NPC도 있든가 생각해보니까 가자 흥 아 아 흥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이 몸은 이곳에 있을 몸이 아니다 까불지 마라 여기 석탑현 고명한 천사의 소울 여기가 아닌가 여기 위에였나 아주 계속 밀고 오는구나 그래 더 와라 올거면 빨리 와라 하급병사의 도끼 똥끼야 그냥 갈래 죽을래 죽음을 택했구나 저런 조금 더 올라가야 하나? 걔가 어딨더라 시끄러이 괴물딱지더라 왠 문이지? 감히 나를 설레게 해? 이런 것도 있었네 처음 알았다 그레이트 소드 그레이트 소드 있는데 그레이트 소드 그네 탈리스만 책의 농기 쓰레기를 상싱ß 쓰레기 아뇨 ně besser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갑시다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음속 화살 쿨루와 괜찮아 웬만한 먹을 거 다 먹었어요 아 근데 길이 대체 어디였지 그러니까 활 가지고 종 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았나 옆에 물 붙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다리가 아직 안 내려왔구나 꺼져라 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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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꿈속 화살 으음 어서 잠시만 저쪽으로 내려간건가 혹시 어 여긴가 아씨 드럽게 아프네 에이씨 휘소 후라살 그 상인 npc는 어딨어 도대체 이쯤하면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자식이 오우 위험해 위험해 찾았다 가바란 맞아 가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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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없어지던가요 이제 가면은 어 얘 다음에 이제 없어지나요 아 아 이제 맞구나 아 아 잠시만 고여있는 계곡 아 고여있는 계곡에서 어떻게 됐어 가면 좀 보이려나 그냥 아 아 아 아 꿈에 아파라 아 꿀러 웃어 마시고 아 그래도 데미지가 나오니까 다행이다 웃어 이 지속을 제발 살아만 불러 웃어 아 죽나 아 진짜 이왕 온김에 잡고 갑시다